아이고 아이고 마지막 가는 길 기차도 못해서 떠나보내다니 서둘러 떠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한뭉태기로 껴안고 가면야 얼어죽지 않컫지요 나중에 우드의 애들이 성공을 하면 은혜를 꼭 갚도록 하였습니다 시간 없어 어여들 올라가자 울지마 동욱아 너도 같이 가고 싶어 정말 나도 따라가고 싶어 동욱아 잘 있어 편지할게 곧바로 곧바로 할거지 약속해 약속해 동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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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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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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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너는 왜 우는건데? 너는 왜 우는거냐고 나도 보았어 동욱이가 떠나는거 니네 아빠때문이라는거 너도 알아? 니네 아빠가 니네 아빠는 동욱이 아빠로 돌아가시게 했고 동욱이 내 집에 불을 지르고 동철 오빠까지 집을 떠나게 했어 니네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거 너도 알아? 무지무지 나쁜 사람이라는거 너도 아냐고 네 아버지앞에서 피배침 맹세를 해라 성공하기 전에는 네 땅에 다시나 안돌아올 것이라고 성공하기 전에는 네 아버지 산소도 안짜질 것이라고 그리고 피배침 부탁드려라 네 성이 어디에 있든 네 성만은 꼭 지켜줘야 한다고 네 성을 안 지켜주면 죽은 아버지라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시 지켜줘야 한다고 반대시 지켜줘야 한다고 위로운 일 혼자 다 하고 죽어 말 없으면 다 하냐고 좋은 아버지라도 네 성만 반대시 지켜줘야 한다고 피배침 부탁드려라 아버지 아버지 아시죠? 형이 죄 없는거요 죄 없는 형이 떠난거 아버지 아시죠? 아무 잘못 없는 형을 아무 잘못 없는 형을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해요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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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